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반가운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7, 8월에 합격자 선생님이 들리셔가지고 못했던 합격자 세미나? 합격수기 발표를 해주셨어요. 특강을 해주셨거든요. 간단하게. 그런데 오늘도 또 합격하신 선생님이 들리셨습니다. 그래서 의도하고 온 것은 아닌데 보고 싶어서 오셨어요. 그런데 너무 이거 합격자 발표하고 싶었다고 해주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으셨대요. 그래서 꼭 하고 싶다고 하시고 우리도 너무 좋고 해서 잠깐 모셔가지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이 시기에 용기 얻을 만한 그런 팁이 되게 많을 거예요. 전공도 아니시고 비전공자이시고 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얘기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전북 합격자인 김안젤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2월에 합격자 발표한 후에 합격자 간담회에 와서 정말 꼭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었었는데 또 상황이 상황인지라 못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자리를 주셔서 일단은 교수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키포인트만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야 이 이야기들이 다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영어과 전공생이 아니에요. 사범대 다른과 전공생이고 복수 전공으로 영어를 선택한 케이스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세 번째 시험에 참수를 해서 합격을 했고요. 타과생이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좌절도 많이 하고 정보가 없어서 힘든 시기들이 많아서 저와 같은 그런 배경을 가지신 분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말씀드리기 창피한데 제가 초수 때 전공 점수가 47점이었어요. 사실 아무도 모르세요. 저희 부모님도 당시에 몇 점 차로 떨어졌냐고 했을 때 말씀을 안 드렸었거든요. 제가 그때 컷에서 20점이 차이가 났어요. 사실 이 정도를 가지고 전공 카페나 아니면 주변에 얘기를 하면 미쳤구나 포기를 해라 라고 하겠죠. 왜냐하면 당시에 제가 흔히들 말하는 토익 점수만 해도 800점대였어요. 900 근처도 못 갔어요. 800점 중반대? 그랬거든요. 근데 되게 이상하게 복수 전공생, 타과생이다 보니까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정말 어디서 나온 깡인지 모르겠는데 또 재수를 했고 또 3수를 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작년 기준으로 소수점을 빼고 말하면 전공 점수는 64점대가 나왔고요. 컷에서 3.67 정도 높이 1차 점수를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 직후에 본 영어 인증 시험에서도 거의 만점을 맞았고요. 3년간 되게 많은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저를 보고 희망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서 전공 카페나 이런 데서 하는 그런 말들에 휘둘리지 말고 좀 자기의 긍지를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도움이 됐는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영교론부터, 영어교육학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작년에 전 아직도 딱 기억에 남는 게 A형 1번 문제가 아마 영교론빈칸이었던 것 같아요. 맞나요? 데스였던 것 같은데 정말 당황을 많이 했어요. 대체 이런 문제가 우리의 시험에 정말 진짜 시험에 나온다고? 할 정도로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계속 시계만 보고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그 겨울에 땀을 뻘뻘 흘렸어요. 그래도 그나마 이제 제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었던 거는 최수영 교수님 모고 덕분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전에 합격수기에 올린 거에도 내용이 있는데 사실 모고를 작년에 전 7월부터 12월까지 쭉 들었고 그 이후에 2차 수업도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모고를 풀 때 느낀 점이 이런 유형의 문제까지 내가 풀어야 할까 싶을 정도로 정말 어렵다고 느낀 최수영 교수님의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되게 좌절도 많이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이 이거를 되게 꼼꼼히 설명을 해주시고 다양한 유형을 이렇게 풀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는 그게 되게 좋은 일인지 몰랐는데 그때 딱 A형 1번을 보고 아 이거 최수영 교수님 스타일 문제들이 나오는구나 싶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뒤에 나오는 평가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 전에 모고에서 최수영 교수님 스타일의 문제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시험 보신 분들이 그 부분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모고를 풀 때 굉장히 어려운 문제도 많고 이런 유형의 문제는 너무 새로운데 나 이거 하고 싶지 않은데 하면서 두려움을 느끼는 문제들이 아마 지금 모고에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저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그거를 파악을 하고 해석도 하고 또 교수님의 수업도 들으면서 끝까지 가지고 가셔서 시험 때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연결은 이렇게 하겠고요. 그 다음에 영어학을 말씀드리면 사실 저는 지금 올해는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늘 제가 느끼기에 기출을 풀 때도 느꼈지만 영어학이 영어 임명 시험의 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또 스터디를 가서도 친구들도 하는 말이 영어학 문제를 다 맞는 거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남들이 뭐 한두 개 틀릴 때 나는 남들이 두세 개 틀릴 때 나는 한두 개 틀리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말씀을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초수 때 정말 점수가 말이 아니었죠. 그래서 그때 찾은 게 최진호 교수님 강의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때 추천을 받아가지고 처음 듣게 됐었는데 그때가 이제 2017년이었죠. 그때 이제 처음으로 강의를 듣고 그 뒤로 꾸준히 AEP라든지 아니면 특포라든지 이렇게 수업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학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다 맞았었거든요. 저는 사실 쉽다고 느꼈었는데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 또 그거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다 맞고 되게 쉽다고 느꼈었던 이유는 꾸준히 그냥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교수님이 중요하다고 하신 부분들 그리고 중요하지 않지만 알아둬야 한다고 하는 부분들까지도 다 제 걸로 만들어서 그게 가능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신텍스도 수업을 들었고 특포도 들었고 AEP도 들었고 사실 거의 다 교수님의 강의를 들은 거죠. 근데 이제 그때마다 교수님께서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A, Z 다 해주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스스로도 그게 너무 어려우니까 교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특히 신텍스 같은 경우는 진짜 어렵잖아요. 전 진짜 통사론의 통도 모르는 바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 찝어주시는 부분들을 위주로 해서 제 것으로 만들다 보니까 되게 좋은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남들 두세 개 틀릴 때 난 한두 개 틀리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다 맞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수님께서 수업하신 부분은 꼭 체득을 하시고 그 외에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할 수 있다면 그 외의 부분들도 같이 체득을 하셔서 좋은 결과를 영어학에서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1령이죠. 제가 초수 때 전공을 47점을 맞았다고 했잖아요. 그때 1령 문제를 다 틀렸어요. 단 하나도 맞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영어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과연 저 사람이 영어 선생을 한다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아예 영어에 무지했던 수준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올해 합격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일단 교수님의 도움이 가장 컸죠. 제가 작년 7월, 8월 말까지만 해도 정말 1령이 전혀 안 되어 있어서 9, 11월 모구를 내가 풀어도 되나 싶을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다 틀리고 빈칸도 틀리고 서술은 당연히 다 틀리고 그래서 되게 어려워 했었는데 그때 교수님하고 상담을 하면서 교수님께서 먼저 문학 5, 6월의 기출 강의를 다시 제대로 듣고 기초를 쌓아보는 게 어떠냐라고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다행히 그때 문제도 같이 풀고 또 강의를 들으면서 이렇게 접근해야 맞는 거구나 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문학계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저는 첫 번째로 라이팅 세미나 사실 라이팅 세미나를 안 들으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사실 영교력이나 영어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수님들의 답안만을 보고도 제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1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나는 분명히 다 의도도 파악을 했고 문제도 제대로 읽었고 키워드도 썼는데 4점을 맞아야 되는데 저는 항상 3.5점 3점 이렇게 만든 거예요. 너무 속 터지잖아요. 나는 3.5점 맞아서 합격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4점을 맞지? 라고 하면 그때 라이팅 세미나를 가서 보잖아요. 그러면 만점자들의 답안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스타일도 다르고 답안 느낌도 정말 다른데 그걸 보면 아 내가 저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3.5점을 맞는구나 라는 게 딱 느껴져요. 그래서 내 답안과 다른 모범 만점 받은 사람 그리고 또 교수님의 모범 답안 이 세 가지를 비교해보면 나의 인력 실력에 부족한 점 그리고 오히려 이건 내가 더 낫다 이건 가져가야겠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라이팅 세미나를 꼭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제 2017년부터 이제 김수하 교수님 인력 모고 따로 있을 때부터 이제 문제를 풀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작년에도 3월부터 11월까지 계속 반복해서 풀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2017년, 18년 그리고 작년, 2019년 7, 8, 9, 10, 11, 12 이 다양한 문제들을 1년 동안 계속 반복해서 푼 거예요. 사실 이 문제를 내가 맞았다고 하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다음에 보면 또 새로워요. 그리고 그때 틀린 문제는 다음에 풀면 또 틀려요. 난 분명히 단어도 다 외웠고 문제 의도도 파악을 했고 심지어 해설도 읽어서 다 이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틀린 문제는 또 틀리게 이렇게 틀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그냥 한 번 보고 지나치시지 마시고 물론 지금은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저는 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험 직전에도 1년에 거의 4, 5시간을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한 문제 한 문제를 다 완벽하게 파악했다고 착각을 하시면 안 되고 다시 보셔서 다시 내 것으로 만드는 도움을 많이 하시면 1년을 점수를 높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 과목을 이런 방법으로 공부를 했고 또 도움이 많이 돼서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또 제가 한 마디만 더 보태자면 사실 저는 공부는 양보다 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초재수 때는 하루에 10시간 12시간도 공부를 했었는데 결과는 당연히 탈락이었죠. 그때 제가 한 거는 그냥 대부분의 모의고사를 다 구해서 다 풀었어요. 사실 저는 지금 보면 지금 만약에 여러 모의고사 팀을 푼다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 과연 제대로 푸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문제는 풀 수 있겠죠? 하루에 A형 하나에 뭐 1시간 반이면 푸니까? 그런데 그게 끝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문제들을 내 것으로 만들 때는 사실 일주일도 부족해요. 특히 1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공부는 양보다 질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말에 휩쓸려서 이 팀 것도 풀어보고 저 팀 것도 풀어보고 이런 제 기준에는 물론 말이 조금 조심스럽지만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기 보다는 나한테 맞는 지금 이 팀의 그 모의고사 문제를 제대로 풀고 또 나만의 것으로 만드는 연습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작년에 이제 직강 모고를 나와서 7월부터 쭉 했던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시험 날에 별로 거의 안 떨었어요. 그냥 똑같이 모의고사 보는 느낌이었거든요.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낯익은 사람이 없는데 저 사람은 우리 학원에 있었겠지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되게 편하게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꼭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되게 아쉬운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또 교수님께서 온라인으로도 모의고사를 같이 푸는 랜선 모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라도 꼭 활용을 하셔서 이미지 트레이닝도 하시고 본인의 그런 멘탈적인 부분도 케어를 하시면서 좀 시험에 가까워지시고 또 결과적으로는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보고도 저 같은 사람을 보고 저처럼 사람도 했으니 나도 화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마음껏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려고 이 자리에 나온 거니까요. 많이들 힘드실 텐데 남은 기간 열심히 하셔서 꼭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의 합격수기 내용 잘 들었습니다. 미리 준비해 오신 것도 아닌데 너무 알차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선생님하고 공부했던 시기가 저는 아련하게 제 추억 속에 항상 있어요. 그때는 몰랐던 선생님이 얼마나 독하게 공부했는지 이런 것들을 들으니까 세상에 더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용기 잃지 마시고 딱 지금 시기에 적절하게 너무 잘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모급 때까지 선생님이 하신 말씀 기억을 하면서 열심히 힘내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